이번 문제는 2016년 11월 27번 문제 되겠고요. 버그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니까 다음 달에 개관한대요. 다음 달에 오프닝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달인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출 건수는 최대 5건이니까 5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 국경일은 쉰답니다. 국경일은 쉰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오픈합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 개관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건 뭡니까? 최대 5건의 책을 Checkout Limit. 빌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공휴일에 쉰다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National Holidays. 국경일에는, 국경일에는 쉽니다. 문 닫아요. 3번도 맞는 말.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4번,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4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열람실 내에서는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다. 자, 너희는 뭐 당연히 도서관에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싶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하래요. 일단 너의 폰은 어떻게? 무음으로 해놓고 모든 전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열람실 내에서. 열람실을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Reading Room이라고 썼죠. 자, 그럼 4번도 맞는 말이면 결국에 5번이 정답이어야 돼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물을 포함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No food or drinks. 여기까지만 보셨으면 틀렸을 거예요. 뒤에 보니까 except water. 물을 제외하고. 물 제외하고는 다 안 된다니까 물을 포함한 거 말고 물 빼고 남은 음식이 다 반입이 안 된다. 해서 정답을 5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서 이 내용일지 문제에서는 괄호 나오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